나르시스트 간별 기준 들어가 보 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자기를 내세우고 지나친 관심과 찬양 을 원한다라는 건데요. 대표 적으로 사진 찍을 때 항상 가운데 서 려고 한다든가 김명식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앞으로 밀고 중간에 이런 걸 자꾸 보이면 나르시스트 . 조연의 역할을 참지 못해요. 내가 조연이 돼야 돼요. 스포트라이트가 딴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하고 딴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얘기로 끌어가는 재주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고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두 번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만성을 할 수 없다. 중요한 내용이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사소한 비판이나 공격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과민 반응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화를 낸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 하는 사람을 증오해서 그를 모욕하고 보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목숨을 건네요. 네 맞아요. 그거 우리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있잖아요. 원희룡 대표적이고 이낙연. 이낙연은 정말 웃긴 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복을 자기 밑에 사람. 은밀하게 하죠. 윤영찬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보복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급진 나르시스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보통 이낙연 씨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할지라도 비판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일그러져요. 완전 일그러져요. 그때 대선 후보 토론 번만 알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면 얼굴이 굽고 일그러지고 실럭실럭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자리에서 폭발을 안 시켜서 그렇지 약간 고급진 사람이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인들 경우에는 알 수 있어요. 비판하면 폭발하거든요. 그러다가 좀 센 사람 앞에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렇죠. 진심 어린 후회나 자기 반성 없죠. 못합니다. 사과를 안 하고 사과를 할 때 보면 늘 어떤 식이냐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실수였어.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강해서 안 될 때에만 합니다. 그렇죠. 형식적 사과를. 그러니까 변명 여기 변명이 급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잖아요. 이렇게 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자주 신경질을 부리고 지속적으로 흠잡기와 비난을 한다는 건데요. 신경질 자주 부리는 것은 일단 나르시트 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림 목 폭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질이 새 나와요. 짜증을 자주 내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데 이낙연 씨를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자료를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다 그럽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괴롭혀서. 그러다가 지금 자살한 사람이 두 명이나 나왔잖아요. 네. 신경질적 이란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런 게 이제 나르시트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흠잡기와 비난을 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깎아내려요. 그리고 그렇게 깎아내려서 상대방이 자존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네. 그래서 김건희 씨 전화통화 녹취록 보면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는 게 나와요. 그렇죠. 흠잡고. 그런 게 나르시트의 특징 중에 하나로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대인관계가 경쟁적 착취적 과학적이다. 네. 경쟁적이라는 말은 모든 걸 승부로 보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짓눌러서 쓰러트리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조를 하거나 서로 화합하거나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당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자와 나는 하나가 되겠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밟아야 돼요. 나르시트한테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착취적인 사람들이다. 남을 이용해서 계속 뭘 뜯어먹는. 왜냐하면 괜히 이기주의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학적이에요. 가학적이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한테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맞습니다. 괴롭히죠.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괴롭히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걸 일일이 자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퇴사를 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빼갔다고 생각해. 네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흠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자각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것이 이제 나르시트의 특징이다. 어쨌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남질 않아요. 사실상 진짜 좋은 관계는 없어요. 아부하는 사람들 정도나 남아 있을까. 맞아요. 건강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직은 조직대로 더 썩어가겠죠. 아부하는 자들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은 안 해요. 정신건강이 나빠지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가 대표적 이다. 더 많겠지만. 이렇게 간별을 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나르시트는 계속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거든요. 상대방한테.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한다라든가.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주지시켜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르시트한테 인정받는 거 평가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함정이에요.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나르시스트한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은 자기한테 제일 해롭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인정과 평가를 받아야지 나르시스트한테는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그렇게 자기를 계속 몰아가겠지만 그 사람의 인정과 평가 같은 걸 구하면 안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르시스트의 부당한 지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나르시스트가 처음에 증상을 보였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엄청 잘하다가 결혼하면 갑자기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부릴 때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면 더 심해져요. 점점 밀고 들어오면서 가스라이팅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참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나르시스트는 처음에 조기에 끊어야 돼요. 그럼 나르시스트도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짓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관계를 끊는 거죠. 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전에서 팩트로 비판을 시작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난리 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자가 아주 병적으로 심한 상태다 그러면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위해를 갈 수 있습니다. 폭력 행사할 수 있어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찰로 갖고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남자를 패요. 술만 먹으면 술병으로 까고 그래요. 그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비판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과민반응. 어쨌든 이 나르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참아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처음에 난동 부려면 바로 신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치료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심리학 쪽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낫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분야에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잘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를 안 받을라는 데서 가장 비협조적이고 동기유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법은 거리를 두준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일정한 거리를. 너무 가깝게 들어가지 말라. 그게 확인되면. 같이 일하는 게 안 좋다. 설사 같이 일해야 하는 조건이라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르시스트밖에 모른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게 병적인 관계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애들도 보면 매일 집에서 맞고 자라는 애들은 다른 집에 안 가고 그러면 그게 정상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집에 가서 안 맞고 부모가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느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뭔지에 대한. 나르시스트만 만나면 그걸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주변에 없다. 그럼 상담받으러 가서 확인 받아야죠. 이런 이런 관계가 이게 정상이냐 이런 걸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틀이 있어야 벗어나기가 쉽죠.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들이 지배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하게 해요. 지배하려는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이간질을 해서 끊어내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오늘 다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장면을 캡쳐 딱 해가지고 넣어놓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이런 책을 또 김태형 소장님이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술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꽤 아는 밑바닥에서는 되게 꽤 유명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3세를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둘을 딱 비교를 해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념들만 나열한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가장 정신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유형 두 개만 딱 골라서 이렇게 해 놓은 책은 이것밖에 없다. 네. 여러분 많이 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 김태형 소장님의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09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여러분 사실은 포털사이트에 나르시시스트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영상이나 개념들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정리된 거니까 이 책을 사서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행동을 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행동했다가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겠다.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는 아주 막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때야 약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감방에 일단 보내야죠. 그렇죠. 넣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러다 내가 막 이상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막판에 몰리면 그 사람들도 그러다가 구속된다든가 신도가 한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은 제동이 걸리죠. 신도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군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끝에 도저히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정도까지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이라도 제동이 걸리죠. 알겠습니다. 그 첼로 갖고 다니시는 분 생각을 해보면 그 끝에까지 몰려도 반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 안 몰린 거예요. 안 몰린 거예요. 완전히 몰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